내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다른 이들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. 김이용? 김이야. 맞네, 이년. 거부할 수가 없네. 나, 이민승. 날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라서. 죽는다. 넌 좋은 기자가 될 거야. 우두를 지킬 수 있도록 더 강해져야 한다. 힘이 있어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. 니가 왜 또라이 검사인지 잘 알겠다. 아, 뭐예요? 대한민국 검사 대가리가 터졌는데? 부패. 그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검찰의... 너 하나 때문에 온 사방에서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는다. 조태섭은 범죄자입니다. 어떤 카드를 꺼내될지 기대되는구만. 난 부수고 싶으면 난류에 구축된 시스템부터 부수고 들어왔어야지. 법과 정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. 목숨이 하나 더 남아있다면. 진짜 다시 살아난 거야. 더 여쭤나 봐. 더 여쭤나 봐. 한글자막 by 한효정